전세 매물 실제적으로도 지금 없는 편인가요? 반포자일에 좀 다시 예로 들자면 전화에서 확인했을 때는 3410세대인데 전세가 통틀어 4개 4개? 네 전세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할까요? 4년 뒤에 전세가가 올라갈 거는 자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매매가의 변동이 어떤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게 올해까지만 이러고 전세 안정되고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또 3, 4년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전세를 선택할 때 매매 선택했을 때 전세를 선택하면 기존하고 달라지는 거는 기존에는 전세값이 오르더라도 2년에 한 번이잖아요 2년에 한 번이면 2년치만큼 오른 걸 주면 돼요 근데 4년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8살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지금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 어떤가요?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대변하는 기사가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10월 4일자 기사였는데 8살 부동산 대책 두 달 집값은 꿈쩍 않는데 전세값은 숙대밭이라는 숙대밭이 와닿는데 8살 부동산 대책 시행하고 두 달이 지났어요 두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서울 아파트값이 하향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는데 특히 이제 가을 이사철까지 맞이하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난 데다가 새 아파트 대기하는 수요까지 겹치면서 매달 전세값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였는데 한국감정원의 통계 자료를 인용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0.01%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8월 24일 기록한 0.01% 이후에 6주 연속의 동일한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요즘 전세가 얼마나 지금 오른 걸까요 네 좀 서울을 대표적으로 보자면 우선 강남권 비강남권 구분 없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평균을 좀 보면 지난달 비교했을 때 0.7%가 올랐는데 0.7%가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액의 1%는 안 올랐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런데 이게 3개월 전이랑 비교하면 그 사이에 4% 그다음에 6개월 전이랑 비교했을 때 6.6% 그다음에 불과 1년 전이랑 비교하더라도 11.5%가 이제 오른 수치예요 이게 평균인 거잖아요 네. 서울 평균이요 가격으로 치자면 어느 정도로 수준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작년 10월달 평당 서울의 평당 전세 가격이 1435만 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2020년 10월 현재는 1637만 원이에요 2014년에 서울 평균 전세 가격이 이제 천만 원에 돌파한 게 불과 6년 전이에요 6년 전인데 그 사이에 지금 6년 사이에 거의 600만 원이 오른 거죠 6년 전에는 평당 32평이 3억 2천이었는데 지금은 1600이면 한 5억 정도 한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이제 1637만 원이라 거의 5억 2천 5억 2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임대 3법은 좀 임차인 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인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전세 매물이 사라져버리는 역효과가 좀 났는데 전세 매물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지금 없는 편인가요 네. 우선은 좀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자료를 먼저 봤어요 그랬더니 16일 기준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983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710 대책 이전에 원래 전세 매물이 4만 3천 354개였어요 4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네. 거의 5분의 1 정도 극감해서 퍼센트로 치자면 한 77.4%가 감소했어요 심지어 이게 이제 같은 기간 월세 매물보다 전세 매물이 지금 근소하긴 한데 더 적은 상태예요 지금 월세가 더 많은 거죠 네. 맞아요. 아까 저희가 반포자의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래서 반포자의를 좀 다시 예로 들자면 반포자의가 3410세대예요 정말 큰 대단지인데 원래 이게 아실에서도 자료를 봤을 때 710 대책 이전 매물이 432개가 있었거든요 전세가 그런데 지금 이제 74건 수치로는 82.9%가 감소를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또 74건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맞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생각보다 맞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실제 실제 좀 전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복된 매물까지 좀 포함된 플랫폼상 수치고 전화해서 확인했을 때는 3410세대인데 전세가 통틀어 4개 4개? 네. 74개 중에 실제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건 4개 뿐인 거예요? 다 중복이네 그러면 네. 4개인데 25평 하나. 하나인데 그것도 그나마 융자가 낀 거 융자가 낀 거 선대출이 들어가는 네. 맞아요. 그다음에 35평 2개. 한 달 이내에 입주해야 되는 거 대박 네. 한 달 이내에 입주해야 되는 거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봤는데 줄 서서 이렇게 전세를 보려고 맞아요. 기사로도 나왔어요. 기사로 나온 거 맞나요?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네. 기사로 얘기해도 돼요. 기사 떴어요. 가라보 해가지고 네. 사진을 봤는데 거기 내용이 전세를 보려고 아 그 전세를 보러 간 오빠. 오빠의 동생이 그걸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동생이 그 글을 올렸는데 오빠가 전세를 보려고 그런데 좀 그나마 저렴하게 나와서 이제 부동산 사념하고 갔는데 이미 줄이 네다섯 건의 이렇게 부동산에서 오셔가지고 줄 서서 기다렸대요. 나오면 들어가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부동산에 다 모여서 물어봤대요. 하실 분 손 드세요 해가지고 손 들어 자 가위바위보 합니다. 가위바위보 해서 그런데 자기 오빠는 져가지고 가위바위보가 져가지고 전세를 꽝인 거예요. 제비뽑기인가 아무튼 가위바위보를 했대요. 가위바위보 있어야 돼. 울어야 돼.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실제로 서울의 한 지역이더라고요. 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이제 가양동에 단지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도 가위바위보라도 할 수 있는 게 그거는 이제 임대사업자 물건일 것이다. 네. 그래서 쌍이 나왔구나. 라는 얘기 이제 좀쭉 그럴 것 같아요 . 그렇죠. 5% 상한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한 거구나.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임대사업자 물건이 아니면 가위바위보가 아니겠죠. 돈 많이 준 사람. 외국처럼 그러니까 경매를 붙이든가 아니면 진짜 저희 면접 본다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이렇게 집 보려면 5만 원씩 내야 된다고. 아니겠지. 누가 아니겠지. 아니겠죠. 아니 근데 이렇게 내가 그 기사를 본 건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막 다니는 걸 저도 본 것 같아요 . 그만큼 전세 매물에 대한 그게 워낙에 이제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세 고하기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 없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세가가 상승하고 매물이 줄어든 이유. 물론 이제 규제로 인한 역효과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 네. 그래서 전세값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우선은 매물이 없죠. 네. 네. 그래서 임대차 3법을 지금 하면서 좀 임대를 놓고 싶어도 못 넣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래서 임차인 분들은 우선은 갱신 청구권 에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원래 내놓으려고 했던 물건을 이제 못 내놓고 네. 걷어들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임대차 3법에서 또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게 있잖아요. 저희 법에서 강화한 게 세법 규제가 좀 맞물리면서 임대인도 들어가고 싶진 않아도. 세금 혜택 받으려면. 아. 실거주. 실거주 하려면 이제 그 살고 계신 분을 내보내야 되니까. 맞네. 그래서 좀 울만 겨자 먹기로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생겼고 그리고 또 워낙 지금 시기에 신규 입주 물량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이랑 특히 경기 같은 경우는 지난 해 같은 경우는 15만 세대가 이제 신규 입주 물량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12만 6천 세대. 그 다음에. 30%가 줄었네요. 네. 내년은 또 줄어요. 내년은 9만 3천 세대가 세대가 돼서 좀 신규 입주 물량이 감소가 계속 이제 되는 상황이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이사 수요까지 이제 몰려가지고 좀 전세 물건도 없을 뿐더러 이제 상승세까지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사용 가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수요랑 공급의 영향을 되게 정직하게 이제 받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저희 얘기했던 그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이제 생기면서 거의 4년은 살 수 있어요. 네. 4년은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도 되게 빨라졌어요. 저희 5% 상한 이런 다 이제 생기면서. 그래서 이런 게 빨라지면서 좀 시장 전반적으로 전세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 물건이 부족하고 좀 이제 계약 자체가 신규 계약보다는 좀 재계약 위주로. 네. 이제 시장이 좀 이제 바뀌면서 전세 물량이 좀 줄어드는 원인이 됐는데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핫한 3기 신도시. 맞아요. 사전 청약이나 이런 걸 또 하려면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네. 맞아요. 그래서 청약 당첨을 받으려고 좀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기간을 미리 채우려고 또 전세로 이사를 가세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또 전세를 구하는 그런 이제 현상까지 더 이게 더해졌고 수도권 입주 물량 줄어드는 거 이제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고 이제 앞으로 들어올 택지가 3기 신도시 들어올 때까지는 이제 그런 계획된 택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입주 물량이랑 네. 이런 게 다 더해져서 좀 당분간에 전세가 상승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해야 이 전세가가 좀 나아질까요? 네. 우선은 좀 전세가가 안 그래도 언제까지 오를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임대장 혁신청구권이 이제 처음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2년은 우선은 전세가가 좀 이런 당분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말씀하신 3기 신도시가 이제 이게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짧게 첫 입주 시점이 2025년이고 첫 입주에서 뒤에까지는 계획대로 입주하려면 정말 길게는 한 10년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기간까지는 그래도 좀 전세가가 올라갈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값이 오르면 좀 앞으로 집값은 또 매매값이 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상 2년 정도는 우선은 전세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받쳐준다고 봤을 때 매매가가 단기간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단기간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가가 올라간다라고 좀 단정 지어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얼마나 전환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 수요 중에서 일부는 3기 신도시 청약 기다리는 수요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분들이 3기 신도시를 계속 기다릴지 아니면 좀 매수 새로 돌아설지에 따라 첫 번째는 좀 달라질 것 같고 두 번째는 꼭 3기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그냥 전세 구하려고 했던 분들이 지쳐가지고 매매를 좀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좀 정의를 하자면 이런 수요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집값이 영향받는 게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할까요? 사실 지역마다 너무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고 지금 전세가 문제가 전세가는 되게 정직한 게 이제 입지 물량에 따라서 바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몇 년간 입지 물량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종적으로 다 부족할 부분, 그러니까 종전보다 많이 줄어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지역인 경우에는 전세보다 매매를 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지금 또 대출계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옆분위는 또 명끌해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면 조금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매매 전세가율이 뭐 90%를 넘는다든지 80%를 넘는다든지 수도권 기준으로 70%를 넘는다 하면은 뭐 그때는 좀 이렇게 매수를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매매 아니면 임대. 임대는 이제 전월세죠. 전세 아니면 월세인데 전세를 워낙 선호하시기 때문에 전세라고 가정하면 내가 매매를 했을 때와 전세를 했을 때를 가정하고 각각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끌이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를 같이 합쳐서 예를 들면 전세를 내가 거주한다고 했을 때 전세값이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이게 올해까지만 이러고 전세 안정되고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또 3, 4년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임대처산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세가가 오른다고 했을 때 내가 보고 있는 단지가 내 예산에 들어오는 단지가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면 전세를 선택했을 때 4년 뒤에 내가 전세를 올려줘야 되는 금액이 그때 내가 매수할 수 있었던 금액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어요. 전세가가.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너바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율이 비교적 높거나 이런 곳이면서 내가 영끌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에 있는 집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전세로 살기에는 좀 리스크가 큰 게 왜냐하면 4년간 어떻게 계약갱신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치지만 4년이 지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때 그 격하게 올라있는 그 전세금을 내가 충당할 수 있을지 그게 안 된다면 반전세로 간다거나 월세로 간다거나 그렇게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도 어렵다면 어떻게 보면 거주 지역까지 바꿔야 되는 상황에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거주 유형을 또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전세를 사시는 분들 특히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지금 싸게 산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앞으로의 전세가 지금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세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크다 보니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전세 구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속상하고 조심스럽고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안에서 너무 저는 그런데 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매매가의 변동은 또 입주 물량만 결정지는 게 아니라 심리나 여러 가지 상황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4년 뒤에 전세가가 올라갈 거는 자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매매가의 변동이 어떤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본인이 그런데 사실 집을 산다는 건 되게 큰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무런 준비 없이 하지 마시고 본인이 조금 그래도 공부를 하시고 좀 내 집만 하시면 어쩔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특히 신규 수요들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물론 집을 사서 시작하면 너무나 좋지만 그럴 여건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저희 부모 세대도 그렇고 여유가 없다 보면 어찌 됐든 전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 되게 요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한 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전세를 선택할 때 매매 선택했을 때 전세를 선택하면 기존하고 달라지는 거는 기존에는 전세값이 오르더라도 2년에 한 번이잖아요. 2년에 한 번이면 2년치만큼 오른 걸 주면 돼요. 그런데 4년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똑같이 한 번인데 4년치를 한 번에 줘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가정에서 경제관념이 투철하거나 가계 재정관리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4년 뒤에 체감되는 그 임대료 상승폭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걸 대비해서 절약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보이니까 2년이면 왠지 좀 금방 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돈을 잘 그 기간 동안 돈을 잘 모아서 딴 걸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한 번 갱신청권을 쓰면서 4년 동안 쭉 거주한다고 해서 돈이 더 모이거나 그 가계에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지금 주택이 없는 분들도 무주택자분들도 준비하고 공부하면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청약 제도도 바뀌었고 그리고 좀 전에 저나 너바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율이나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제가 보기에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지금 해야 되는 뜻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시면 골치 아픈 내 집 마련 관련된 사항은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